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영하 3도, 경주 영하 6도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8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에는 매일까지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.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.5에서 4m로 높게 일겠지만 오후 들면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.